영암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. 영암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손소독제 비치와 종사자 등 발열 체크,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어르신의 소비 여력 재고를 위해 사전 동의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비의 30%를 영암사랑상품권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. 영암군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50억 4천만 원을 투입해 1,49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